안녕하세요. 공유하고 싶은 옆집 약사 정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월만의 PD 가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결입니다. 성현 씨, 목소리가 왜 그래요?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목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가래도 계속 끼고. 담배보다 미세먼지가 더 안 좋다더니. 그러게요. 담배하고 술을 같이 병영했을 때는 목소리가 좀 괜찮았는데. 잠깐만. 병행이 왜 나와? 잠깐만. 근데 방금 이게 저희가 이런 대화를 하다가 좀 재밌는 흐름이 될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하자 그랬는데 되게 연출한 티 나네요. 진짜 너무 연출한 티가 나가지고 내가 그냥 가야겠어. PD로서 이건 참고 갈 수가 없어서 사실은 진짜. 원래 한겸님 진짜 평소에 담배 많이 피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목소리 형태 괜찮았단 말이에요. 확실히 그게 안 좋긴 하네요. 미세먼지가. 그러니까 원래 술하고 담배를 두 가지를 했을 때는 괜찮았었는데 미세먼지까지. 이게 쓰리콩보로 들어가니까 말이 안 되더라고요. 몸이 너무 힘들고 목도 많이 아파요. 약 같은 건 드시는 거 있으세요? 그래서? 전 마스크도 안 껴요. 뭔 소리 하는 거. 아니 약을 드시니까 마스크도 안 끼는 게 흐름이 너무 안 맞잖아요. 얼마 전에 미세먼지가 극도로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니 어차피 담배 피우는 사람이 미세먼지 있다고 마스크를 왜 쓰냐라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담배를 꺼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미세먼지 먹기도 바빠 죽겠는데 담배까지 피면은? 저랑 같이 사는 집에서 담배를 해요. 전자담배라가지고. 그러니까 집에서 전자담배를 피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오늘 주제가 미세먼지인데요. 자꾸 담배 얘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미세먼지가 안 좋다는 거죠. 담배보다도 안 좋다. 담배 피울 때는 그렇게도 목소리가 그러진 않았는데 미세먼지를 피니까, 미세먼지를 먹으니까 안 좋아졌다. 그렇죠. 얼마 전에 그 어떤 인터넷 포털에서 kf-99가 거의 인기 검색어 1, 2등까지 올랐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하늘만에서 관련 콘텐츠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답답하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써본 적 있어요? 저는 마스크를 아예 안 써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거 마스크를 왜 안 쓰시는 거예요? 네. 두 가지가 있어. 미세먼지 답답한 것도 있지만 본인이 감기가 걸렸을 때 다른 사람한테 옮기지 않은 에티켓으로 마스크를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안 쓰는 이유는 이제. 본인이 불편해서? 아! 미관성? 패션? 마스크가 없기 때문이죠. 사면 되잖아요. 비싸지도 않은데. 근데 일회용 마스크 말고 미세먼지 마스크가 계속 쓸 수 있는 마스크가 있나요? 필터를 가는 마스크 말고는 아직은 없죠. 없죠. 그거를 계속 사야 되면 너무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담배보다는 싸지 않나요? 그렇죠. 담배는 매번 사잖아요. 하루에 한 값씩. 담배는 하루에 20번의 기쁨을 주죠. 아니 마스크는 단돈 천 얼마에 하루 웬 종일 기쁨을 줄 수 있잖아요. 예전에 메르스 터졌을 때 공항에서 마스크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4천 원인가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세먼지 마스크는 굉장히 비싸다라는 인식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근데 진짜 얼마죠? KF99. KF99가 1500원에서 비싼 거는 거의 8천 원까지도 하죠. 처음에서 나왔던 필터 가는 거는 거의 십몇만 원도 있다고. 네 맞아요. 9만 원짜리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여성용용 마스크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핑크색 마스크 얼마 전에 다른 유튜버들께서 마스크 리뷰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분들 건 4만 2천 원, 4만 7천 원 이렇게도 하고. 패션을 조금 가미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대만에 지난 4월에 갔다 왔었는데 거기서도 완전 패션 마스크들이 많더라고요. 예쁜 것도 많고 색상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다양한 게 많아요. 연핑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나왔던 코랄핑크까지 일회용인데도 그렇게 사용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시류를 미리 예상하고 빅뱅이 그렇게 멋있는 마스크를 쓰고 다녔다고. 징박히고. 그렇게 필터 없는 건 쓸모가 없지 않나요? 미세먼지에서는. 필터가 달린 패션. 그런 게 있어요? 원래 마스크 앞면 보면 플라스틱처럼 끼고 방독면처럼 끼어져 있는 마스크가 있고 달리지 않은 마스크가 있고 달리지 않은 마스크들은 그 안쪽에 필터가 마스크 안쪽에 있는 거죠. 근데 아까 한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에서 검색됐던 KF99 이 제품이 아무나 써서는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94만 되더라도 실제로 제가 써도 되게 답답해요. 평상시에 걸을 때가 아니라 계단 오르거나 그럴 때는 숨차가지고 마스크를 벗게 되는 공기가 그만큼 안 들어오니까요. 게다가 좀 오래 쓰다 보면 그 필터 사이에 미세먼지가 끼게 되면서 공기량은 점점 적어지는 거죠. 혹시 마스크를 벗었음에도 숨이 찼던 거 아닌가요? 이리 와. 여기는 담배를 끊고 이쪽으로 운동을 하셔야겠네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 KF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KF이 99, 94, 80이었나요? 이 숫자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KF는 코리아 필터의 약자로 미세 입자를 얼만큼 많이 걸러주느냐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져요. 일반적으로 80, 94, 99으로 나뉘는데요. 평소에 살 수 있는 제품들은 KF80 정도고요. 숨쉬는데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KF94로 넘어가면서는 실제로 호흡기 질환이 있다거나 어린아이들은 마스크 안에 들어오는 공기 양이 작아서 숨쉬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94를 끼고 걷다가 계단을 오를 때 같은 경우는 숨이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너무 숨이 차서 마스크를 벗게 돼버리죠. 그러면 그 미세먼지를 다시 다 흡입하게 되니까 또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죠.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94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를 다 걸렀는데 그거를 벗는 순간 필터에 있던 걸러진 미세먼지들을 다시 다 마시게 된다. 그렇죠. 마스크를 벗는 순간 미세먼지를 밖에서. 밖에서 마스크를 벗는 순간 다시 미세먼지를 맞게 되니까. 밖에 있는 밖에 그냥 원래 떠돌고 있던 미세먼지를요. 그러면 더 안 좋아지는 건 아니고 그냥 마스크를 벗었기 때문에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내 말은 80을 썼으면 그대로 갔을 텐데 94를 사용하면서 숨이 모자라니까 숨이 계속 차게 되고 마스크를 결국 벗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숨을 더 헐떡거리니까 평소에 마시던 것보다 더 헉헉헉 하면서 마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계속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마스크를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특히 애들 같은 경우 노약자 같은 경우는 숨이 모자라서 저산소증으로 진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94가요? 94만 해도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 그러면 99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런 노약자분들이나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만약에 천식 환자 같은 분들 숨 쉬는데 조금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꼈을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냥 걷는 것뿐만 아니라 계단을 오를 때 뭔가 조금 더 빨리 뛰어야 할 때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KF80이라는 얘기는 미세먼지를 80% 정도 호흡기 판다. 그러니까 걸러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마시고 싶지 않으니까 더욱더 더 좋은 수치가 높다는 게 더 많이 걸러주니까 더 좋다라고 인식들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작은 것보다 더 큰 것들을 많이 구매를 하실 거잖아요. 네.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건데 첫 번째 미세먼지를 마스크로만 쓰고 있으면 집에 와서 공기청정기가 있으니까 난 다 걸러질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머리, 머리카락에 미세먼지가 껴있고 옷에 다 껴있어서 실제로 미세먼지가 나은 날은 손만 씻는 게 아니라 바로 샤워를 하고 그리고 옷에 붙어있을 수 있으니까 침군데에 넣지 않고 따로 보관을 한다든가 아니면 바로 빨아준다든가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일반적으로는 다 사람들이 어? 미세먼지 나갔다 쓰니까 손만 씻어라고 하는데 피부에도 엄청나게 박혀있거든. 그리고 머리카락이 생각보다 얇잖아요. 머리카락에도 미세먼지가 박혀있어요. 아, 사이사이에. 그래서 미세먼지가 되게 심한 날에는 머리에서 살짝의 그런 금속에 아니면 혹은 흙냄새가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황사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미세먼지가 더 황사보다 더 미세하거든요. 더 작단 말이에요. 박혀있으니까 미세먼지가 되게 심한 날 외출했을 때는 단순히 손만 씻는 게 아니라 샤워하시고요. 빨래 바로 해야 되고요. 안 그러면 그 미세먼지가 집안에 계속 남아있는 거죠. 물론 공기청정기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미세먼지를 걸러준다고 하지만 옷 깊숙이 어차피 미세먼지가 박혀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이게 미세먼지라는 게 이제 법칙적으로 이슈화가 된 거는 사실 몇 년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이 마스크들은 이전부터 나왔던 마스크들인가요? 그런 수치라는 게 원래부터 존재를 했었고요. 네. 방독면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분진이라고 하죠. 네. 그런 공장이라든가 화학물질들 생화학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위험한 물질들이 실제로 오기 힘드니까 그 마스크 효과가 있죠. 그래서 왜 우주선이나 아니면 연구소 갔을 때 실험자들이나 연구자들이 뭔가 쓰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필터링을 해주는 거지 호흡을 했을 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좀 있었고 코리아 필터가 아니라 원래는 필터 얼마큼 더 막아주느냐가 있었고 한국에서 규정을 한 게 코리아 필터인 거고 연구실에서 쓰는 필터들은 사실 따로 있죠. 생물학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건 이제 KF 수치 말고 다른 수치가 있는 다른 단위들이 있는 건가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94부터는 방역용 마스크로 분류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마스크 한창 많이 쓰던 시절이 있었죠. 메르스 이런 거 굉장히 유행할 때 그때 이제 메르스 같은 것도 감염을 막아주는 용도로 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94부터. 그럼 99는 어떤 경우에 쓰는 거죠? 더 촘촘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메르스 입자보다 더 얇게 필터를 갈아주겠다는 건데 그만큼 공기 흡입량도 적어져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이런 호흡을 하시는데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는 환자분들 같은 아직 어린 어린 친구들 또는 노약자분들은 99를 쓰기에 매우 부적절하다 94도 힘들다 그러면 80을 끼셔야 되나요? 80을 사실 쓰는 게 맞긴 하죠. 그러면 사실 미세먼지를 건강한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마시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미세먼지가 뜨는 날 외출을 자제하라고 경고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호흡기 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최대한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예전에 N 마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마스크 버전이 있었는데 이제는 KF가 스탠다드가 된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그 기준을 KF로 맞추고 있는 거죠. 근데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미세먼지가 되게 많이 나오니까 마스크가 엄청 잘 팔려요. 그러니까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들도 엄청 인터넷상이라던가 외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서 이제 KF다 라고 달고 나오나요? 달고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달고 나오는 데도 있고 달고 나오면은 그거는 과장광고 그런 거라도 걸려요. 과장광고 있고 식약처 인증도 받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식약처 인증을 받은 것은 식약처 홈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어요. 식약처 홈페이지에 가서 마스크가 인증을 받은 건가 아닌 건가 확인하시고 구입을 하셔야겠네요. 아 그럼 모든 마스크가 KF가 아니고 인증을 받은 것만 KF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마스크를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허가를 받잖아요. 그때 어떤 인증기관을 통해서 이게 KF 80이다, 94이다, 99이다가 나와야 원래 찍을 수 있는 건데 일부 판매가 목적인 마스크 회사들이 시류를 타서 이번에 한번 큰돈 한번 만져보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마스크는 이제 식약처에 등록 안 됐으니까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구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특히 지금 이슈가 나오는 거는 미세먼지가 사실 거의 국가적인 재난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보조를 해줘야 된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아직 되어있지 않다는 거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정책적으로 정해지기까지는 시간이 사실 걸리겠죠. 성남시에서 이번에 1억 원을 풀어서 마스크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거든요. 노약자나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성남시가 좀 좋습니다. 성남시민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네. 성남시에 살고 있는 성남시님께서 이게 또 성남시 자랑을 또 한번 잠깐 해주셨네요. 경기도에 계신 성남시는 좋겠네요. 저는 인천 사는데 사실 미세먼지는 인천이 제일 심하거든요. 인천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천시는? 어? 위험바람 점점점. 물론 인천시를 사랑합니다. 하늘만은 정치적 교회가 전혀. 물론 인천시를 사랑하지만 또 성남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 인천시도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솔직히 송도신도시 사진 보셨죠?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실제로 제가 송도로 출근을 합니다. 송도로 출근을 하는데 정말 저는 그 광경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거든요. 인천 시민으로서. 정말 이건 뭐 안개가 굉장히 심한 날 있잖아요. 그 정도의 시야예요. 진짜 안 보여요. 원래 송도신도시 안에 들어오면 안개 끼잖아요. 그 오크부드 그 큰 빌딩 포스코 건물인가? 제일 그 송도신도시 랜드마크잖아요. 어디서든 보이거든요. 진짜 심지어는 송도신도시 밖에서도 보여요. 저희 연수동 사는데 연수동에서도 보여요. 저희 집에서도 보일 정도로 되게 잘 보이는데 안 보여요. 송도신도시 안에 들어왔음에도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심한데 인천씨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이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서울시의 미세먼지에 따라서 남산타워의 색깔이 바뀌는 거 알고 계세요? 그렇죠. 아 맞아요. 저도 그거 봤어요. 그때 어디지? 여기 충무로 말고. 남산이요? 아니에요. 남산 밑에 저기 명동? 까먹었대요. 남대문시장? 어쨌든 간에 남산 근처에 제가 갈 일이 있었는데 뭐 갈 일이 많겠죠. 근데 갔는데 밤에 보니까 색깔이 계속 바뀌는 건 아니구나. 죄송해요. 아는 척해가지고. 반짝반짝 불은 하는데요. 제가 메인 색깔은 공기의 청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근데 더 재밌는 사실 있어요. 뭔데요? 이거는 왜 바꾸고도 홍보를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보령제약도 간판을 바꿨어요. 보령제약 건물이 있나요? 보령제약 건물이 있죠. 어디에 있죠? 해와동 가는 길이 있는데. 중구 쪽에. 대학로 가는 길 쪽에 있어요. 그게 약간 랜드마크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잘 보이는 건물인가요? 큰 건물에 실제로 보령제약에서 큰 돈을 들여서 간판을 빨간색 파란색으로 바꿔놨는데 홍보를 안 하죠. 대신 홍보해 주시는 건가요? 대신 홍보해 주시고 보령제약 사장님 듣고 계시네요.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보령제약에서 용각상쿨이라고. 네 맞죠. 원래 그렇게 약간 목과 관련된. 용각상쿨은 이거는 제품 이름 아니에요? 제품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해도 되나? 안 되겠죠. 어쨌든 이건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령제약 홍보하세요. 좋은 거 좋은 일 하고 계시는데. 한 번만 더 홍보해 주셔도 되나요? 아까 말씀하셨던 보령제약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미세먼지 연구소를 신설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삼성도요? 네. 일상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치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미세먼지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정부의 지지율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 발언을 지향합니다. 한 달 만에 정치적 발언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 주세요. 사실 미세먼지는 어떤 전 국민의 공통적인 해결 과제이기 때문에 정치를 떠나서 꼭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꼭 원활한 방면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미세먼지는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정치적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가 암의 원인이 된다고도 발표가 된 적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미세먼지가 암을 일으키는 혹은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너무 끼워서 혈관사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너무 미세하니까 이게 피부로도 흡수가 되나요? 피부도 다 남아있죠. 그렇죠. 그 미세에 있는 피부 그래서 미세먼지에서 트러블을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아 피부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피부로 침투를 하는 거죠. 아 침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 죄송합니다. 이게 피부로 제가 궁금해서 피부로 들어왔는데 이게 혈관까지 침투를 해갖고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딴 게 아니라 미세 피부의 장벽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아요. 아토피가 있다거나 혹은 피부에 되게 민감해서 왜 같은 레이저로 쐈을 때도 누구는 괜찮았는데 어떤 사람 다 뒤집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피부 장벽이 되게 얇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있는 날 나가게 되면 피부가 막 빨갛게 뒤집혀지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요즘에 아토피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노출되어 있는 곳에 미세먼지가 쌓이면 되게 간지럽다거나 혹은 빨갛게 뒤집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 사이사이에 벌어진 틈을 타고 미세먼지가 침투를 할 수도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암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담배랑 미세먼지랑 했을 때 뭐가 더 안 좋을까요? 미세먼지가 담배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더 치명적이다? 네. 치명적이다. 이렇게 담배 피일, 이 겸배를 계속 피일 이유를 하나 찾은 건가요? 둘 다 그렇게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안 좋은데 그냥 조금 미세먼지가 아니죠? 아니 그냥 안 좋으니까 둘 다 하지 말라고. 그러면 예전에 어떤 탕광이나 이런 데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먼지를 마시면 이렇게 삼겹살이나 기름진 음식으로 씻어내린다라고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또 알코올로 해독을 할 수 있는지 소독을 할 수 있는지 술 먹을 이유 찾고 있다 또. 이거 좀 궁금해서. 삼겹살 먹은 삼겹살이랑 삼소를 할 이유를 찾고 있는 거잖아요. 알코올 소독에 대한 거는 전혀 근거가 없고요. 사실 돼지기름으로도 지워진다라는 것이 근거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건 있죠. 미세먼지가 털 같은 데 점막에도 붙어 있을 텐데 실제적으로 물로는 그런 게 잘 씻겨 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름 성분이 있으면 조금 더 빠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인데 과학적으로 100% 입증된 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아니에요. 오늘은 왜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드시려고 그러시죠? 초밥이 기름진 음식인가요? 초밥은 포기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아까 사실 이거 방송 시작하기 전에 왜? 초밥집을 굉장히 찾아봤거든요. 초밥이 갑자기 먹고 싶어가지고 찾아봤는데 초밥이 기름진 음식은 아니잖아요. 아니지 초밥에서도 기름진 초밥이 있지. 그쵸. 참치 대뱃살 이런 걸로 만든 건 굉장히 기름진 음식이 될 수 있지만 약사님은 5도로만 드세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초대기맛이라서요. 아니 근데 맛있어요. 살 찌는 거. 맛있어. 나도 애들이 좋아하는 게 진짜 맛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사주세요. 아니 이게 무슨 결말이 이래. 지금 이제 저희가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왜 이렇게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거나 이런 소문이 있다고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더 찾아본 다음에 과학적 근거를 들고 다시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된 시간 되게 좋았고요. 마스크도 이제 우리가 네이버에 떴다고 다 믿는 경향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환기해서 이게 99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정확히 알게 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약처에 가서 한번 확인해야겠죠. 저희가 좀 더 준비해가지고 이거 올라갈 때쯤에 시약처에서 어떤 제품들이 올라와 있는지 정리해서 한결님이 정리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 떠넘기기.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정리해드릴게요. 죽을 예정이에요? 미세먼지 먹고? 쓰리 콤보 해가지고. 담배를 끊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만나요.